지윤씨를 생각하며 첫 곡 나들이 갈까 드려드릴게요 지윤씨를 연락하지 않았어 잠시만 고마워서 널 기다려 봐도 이젠 이젠 이젠이 이젠이 욕같아요 나는 내가 더 날씨가 불렀잖아 잠깐 듣고 싶던 이 목소리가 좋아 별다른 거지만 이대로 해가는 네가 그런가 아니야 나 지금 원하고 있는 거야 나만을 보고 움직이게 찾았어 행복하게 떠서 만나셔 보도록 눈동의 맘이 자랑이 너머 마지막 날씨가 불렀잖아 잠깐 듣고 싶던 이 목소리가 좋아 별다른 거지만 이대로 해가는 네가 그런가 아주 잘 봐 날씨가 불렀잖아 자꾸 듣고 싶던 이 목소리가 좋아 별다른 거지만 이대로 해가는 네가 그런가 너를 들렀잖아 너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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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Stück이게 힘들 summit 빠져나가 스공일 능력 한超교 중간에 정현상ité 아 눈물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